왜 또 그랬어? 알았어 내 말 좀 들어 누구를 만나도 네 맘에 안 드니 뭐가 문제야 또 네 맘대로 그러니 어찌 네 어찌 그만 좀 해 제발 부탁이야 나 언제까지 동생으로만 원하는 남자고 너 없는 여자라고 잔소리쯤은 잔소리쯤 이겨낼 수 있다고 헤어지는 이유 딱 한 가지야 처음부터 너 말곤 없었어 내 잘난 스펙 좀 봐 183에 65키로 잘 자리 잡은 식스팩 좀 봐 이래도 내가 남자로 안 보여 내 듣기는 변신술이야 오빠 나 동생 친구 뭐 원하면 아빠까지도 아 솔직히 나 같은 남자가 어딨어 나는 남자고 너 없는 여자라고 잔소리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나는 남자고 너 없는 여자라고 잔소리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너 없는 남자고 남은 여자라고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할 거냐고 날씨가 묻고 하얀 너 없는 여자라고 나 혼자 난 너 없는 여자라고 누군가 내가 남자고 너 없는 여자라고 너 없는 여자라고 내цев에 감사합니다.